스타 LVS의 이정훈 공학파서입니다. 오늘은 LED 드라이버 3채널, 1채널, 4채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4대까지 물릴 수 있고, 3대까지 물릴 수 있고, 1대까지 물릴 수 있고, 6대까지 물릴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스타 LVS LED 드라이버 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지금 MN, 이제 미넬거 입니다. 미넬거. KC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설치해서, 디밍이 되는 거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보면, 1채널에 200W, 160W죠. 160W를, 40W를 4개를 물렸구요. 요거는, 40W, 50W 점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물릴 수 있는 LED 드라이버, 3채널 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디밍이 되죠? 요거는, 요기에 4대를 물린 거구요. 요거는, 요거는 요기에, 이렇게 물린 겁니다. 여기 물린거. 그 다음에, 다음꺼. 이렇게 물린거 얘기한거죠. 다음꺼. 요거는, 3채널에 물린 겁니다. 그래서, 5, 6, 7. 3채널에, 이렇게 물린거죠. 자, 이렇게, 4, 5, 6. 이렇게 해서, 3채널이구요. 한 용량당, 요 회로는, 240V 잖아요. 그러면, 240V, 30A인데, 요게 30V용입니다. 30V용인데, 요게 지금 현재, 3채널로 된거죠. 그래서, DMX를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예, 전압이 몇 볼 때에 따라서, 컨트롤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LED 드라이버, 어, 디마, LED, 디밍 디마, DMX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LED 드라이버, DMX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